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디스터론 걱정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듣게 됐고 제보도 들어오긴 했지만 그저 그렇겠지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좀 잘 못 찾았나? 할 정도로 이제 별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못 봐가지고 이제 좀 무시하고 있다가 또 이제 좀 논란이 커졌다 우리 신태일 씨도 얘기한 그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길래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가? 내가 영상을 잘못 봤나? 생각이 들어서 또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성 혐오 방송 처음에는 일반 유튜버였지만 이제 오버워치 게임 유튜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유튜버인데 평범한 그냥 게임 유튜버였다가 난중에는 이제 남성들에게 게임을 하다 욕을 먹고 여자라는 이유로다가 성희로움을 당하면서 이제 울면서 게임을 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남성 혐오 방송이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를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분의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그 후에 이제 남성 혐오 방송으로 정말 심각한 남성 혐오 발언 등 비하 발언을 하면서 이제 유명 유튜버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뭐 유튜브에서 가장 인지도가 인지도라고 해야 되나 이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유튜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이제 제가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그분 처음에 방송을 켰는데 역시 욕을 먹고 성희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고 멘탈이 세고 뭔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무표정함 그래서 전혀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처음에는 이제 정말 순진하고 순수한 소녀였던 거죠 그러나 이 악플러들과 네티즌들의 공격에 결국엔 눈물을 흘렸던 것인데 난 중에는 이제 이디스보다도 더 강력하다 할 정도의 멘탈이 좀 가지게 됐었죠 제가 이제 간종의 날이라고 그걸 만들기 전까지는 이분이 뭐 거의 뭐 그 플랫폼 내에서는 정말 강한 여성이었어요 여성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여성들이 이제 조금 조금 이제 욕설 이디스의 계보를 좀 이어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디스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진 않아요 과거 이제 거친 방송 당시에는 대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랜덤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욕하고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없는데 그 후에 이제 뭐 다른 이제 뭐 유튜버가 아니죠 그분은 다른 플랫폼인데 이제 좀 욕설을 하는 여성 인터넷 방송인들이 좀 생겼었는데 좀 변질이 돼가지고 나중에 좀 노출도 하다가 영경에 당하기도 하고 심한 욕을 하다가 이제 좀 영경에 당하기도 하다가 돌아오다가 뭐 그런 일이 좀 반복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여성 오버워치 유튜버 같은 경우도 이제 트위치 TV에서는 한번 이제 정지를 당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후발 주자들을 제외하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처음에 눈물을 흘리다가 강력해진 그 여성의 경우는 자기를 욕하거나 건들 경우에만 이제 쌍욕을 하고 그러지 그냥 가만히 그냥 아우 예뻐요 좋아해요 뭐 이러거나 이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어느 정도 평범한 대화를 하는데 욕을 하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평범한 그 죄가 없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이제 비하적인 발언 욕설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설사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게 애들 장난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라 그래도 몇 천명 몇만명 보는 방송이면 조금 멘트를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벤츠님하고 대도서관님을 착하게 보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분들이 자기한테 쌍욕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쌍욕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착하다고 하고 그런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분은 대놓고 미성년자들도 보는 앞에서 이제 남성혐오 발언 비하 내가 본 거는 그걸 했어요 노인비아 발언 그러니까 캐릭터가 좀 할아버지 같은 거였는데 노인네 뭐 죽여버려 뭐 그런 일 근데 게임에서 게임에서 뭐 그 정도 더빙은 하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받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좀 찾고 싶었는데 아시겠지만 한두 시간 방송하는 분이 아니고 어 거의 시간 이상을 하시는 분의 그 영상을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누가 이 편집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자꾸 원본을 보내줘 가지고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 보다가 이제 잠이 들기도 하고 예 그냥 꺼버리기도 했는데 왜냐 오버업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유튜버가 음... 과거 이제 또 이제 다른 분이 또 제보를 하고 이제 또 신땡땡씨도 신태일씨도 뭐 얘기한 부분인데 과거 이제 강남역 살인사건의 싸움을 부추겼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뭐 누구 말이 맞다 아니다 이거를 뭐 파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싸움을 부추겼다라는 논란이 있고 그리고 근데 전 얘기하고 싶은 게 목소리는 되게 똑같은데 어 과연 동일 인물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동일 인물이면은 뭐 본인이 눈물을 흘리고 할 자격은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 동일 인물이 맞다면은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관계없이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난중에 반성할 수도 있는 거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버릇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살아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를 건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느 정도 저희가 심한 말을 하더라도 저 정도는 넘어가자 라는 여론을 키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문제의 제기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에게 그냥 같이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다가 게임을 못 했다는 이유로다가 어느 정도 그냥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얘기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겠지만 너무 심각한 쌍용이나 남성혐오, 남성비하 이런 단어를 쓴다면 본인이 처음에 눈물을 흘렸던 그날처럼 똑같은 슬픔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게임을 하다가 그냥 자기는 스트레스 풀려고 게임을 하는 건데 잘해야 되고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런 분위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자체를 잘 안 하고 원래도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가장 막 몇 시간 동안 오래 한 게 유일하게 철권 그리고 래퍼대 근데 래퍼대도 하다 보면 좀 어지럽더라고요 머리가 철권을 제외하고는 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못했는데 뭐 같은 게임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게임을 그렇게 진지하게 한다면 뭐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요즘에 프로게이머들도 잘못된 부 프로게이머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간에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지고 방송 출연하고 BJ 하고 범죄적인 방송을 하고 그렇게 지금 뉴스에도 나왔어요 배팅 승부 배팅 승부 직접적인 배팅 승부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간에 후원 받는 것도 범죄로다가 기정 사실이 될 수가 있다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 자체가 이제 프로게이머들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이제 악성 댓글이나 비매너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게임을 안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뭐 성희롱하고 비하하고 욕설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마이크까지 연결해 가지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아름다운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방송을 넘어서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처음에 시작한 남성들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막 여자가 게임한다고 막 비하하고 성희롱하고 게임을 해야지 뭐 거기서 뭐 성범죄를 저질르면 되겠습니까 게임을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해야지 근데 그거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더 나쁜 거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 가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살해를 한 사람을 살해를 하든가 살해를 해도 그것도 범죄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전혀 잘못 없는 사람을 묻지 말로다가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무리 뭐 성폭행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막 팔다리가 짤려 나간다고 해도 그거를 그렇게 행한 가해자한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다고 보는데 묻지 말로다가 나 혼자만 엿먹을 수 없다 하면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빼고 막 칼로 찌르고 욕하고 성폭행하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여성 유튜버가 하는 행동은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건든다면 그것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다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칼을 한번 찔러갔다는 이유로다가 살해를 당할 뻔했다는 이유로다가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교육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좀 아쉬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욕설 방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를 공격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욕하면서 그걸 컨텐츠로 삼아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제 그 방송에 참여하면서 욕을 먹고 싶다고 하는 분들과 욕을 하면서 대화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다 게임에서 그 사람이 방송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비하를 하고 좀 그런데 토크온도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저도 토크온에서 이제 좀 그런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 안 했어요 결국엔 난중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도저히 뭐 거기는 뭐 대화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지향했던 거는 이제 좀 대화나 소통이나 토론을 좀 지향했던 건데 거기서는 이제 오로지 조금 성적이거나 좀 욕설적인 거를 좀 하려고 해가지고 토크온은 안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고지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방송 중이라고 예 근데 이제 어 이 분 같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처음 보고 방송이라는 것을 얘기하지도 않고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처음 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비하를 하고 성적 비하도 뭐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즐기고 또 이제 심한 부분은 걸러내고 이런 부분이 잘 또 정리가 된다면 이제 어 화제의 인물이 아니라 유명 정말 여자 대도서관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런 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정말 노력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